3번 시간은 옵셔널리티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표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저자와 댓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시스템에 저자가 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댓글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등록하자마자 댓글을 달아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등록하고 나중에 댓글을 쓰건 안쓰건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댓글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댓글을 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됐죠? 그리고 이것을 다이어그램에서는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아마 옵션의 O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방향이 이쪽에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인지 요쪽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댓글이 일단 존재한다면 걔는 반드시 저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댓글에게 저자는 뭐다? 필수다 자, mandatory 그러면 이제 이 mandator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호를 표시하냐 짝대기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optional 또 mandatory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방향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저자와 댓글은 필수냐 선택이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1대 1이냐, 1대 다냐, 다대 다냐라고 하는 카디널리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저자와 댓글은 1대 n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ER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ER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아, 여기 있는 이게 저자고 댓글이에요 아, 여기 저자는 댓글에 대해서 저자는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구나 또 댓글을 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예제에 반영해 보도록 합시다